이제는 손님이 더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제가 주방에서 이제 손님 받지 말자 라는 얘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사건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장사를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좋은 것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장사하면서 제가 힘들고 고달팠던 그런 순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들어보시고 재미있게 그리고 유익하신 정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사실 가게를 처음 오픈할 때부터 저는 조금 힘들었는데요 그게 가게를 처음에 알아봐야 되잖아요 물론 와이프가 거의 대부분 많이 알아보고 저한테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알아보는 과정 중에서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술집을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고요 일단 장사를 하긴 해야겠는데 어떤 걸 해야 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식당, 커피숍, 술집,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해봤었는데 서울 본사에서 이제 저희 지역까지 내려와서 미팅도 하고 들어갈 자리 그러니까 임대할 자리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진행을 했었었죠 그 와중에서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떤 게 잘 될지 그 다음에 어떤 게 좋은지 저는 장사를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조금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을 하고 오픈을 하는데 그때도 저는 생각지 못한 돈이 조금씩 계속 나가서 마음속으로 힘들었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가진 돈을 다 창업비용이 쓰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나는 여유 돈이 하나도 없는데 만약에 장사가 조금이라도 안 되면 버틸 여력이 없진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모르고 지금 어떻게 눈탱이를 맞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백방으로 알아보고 굉장히 많이 고심들 했었죠 자 그런데 오픈을 하고 나서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더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기분이 당연히 좋았죠 기대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이제는 손님이 더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제가 주방에서 이제 손님 받지 말자 라는 얘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오픈을 4시쯤 했었고요 그 다음에 퇴근을 아침 6시에 했어요 와이프랑 같이 퇴근하면서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하고 삼각김빵 먹고 집에 들어가서 자고 또 눈 뜨면 바로 장보고 매장으로 출근하는 그런 악순환이었죠 와이프는 하루에 거의 16시간 정도 일을 했었는데 와이프가 하는 일이 한 오후 2시쯤 출근을 하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면 마치는데 그때 마치고 제 매장에 와서 같이 일을 했었으니까 엄청난 노동이었죠 그래서 그때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힘든 순간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사가 잘 됐고 돈도 잘 벌었지만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섣불리 직원을 더 쓸 생각도 못했었고 직원도 잘 안 구해졌고요 왜냐하면 오픈 매장이다 보니까 일이 힘든 걸 알고 계속 손님들이 많은 걸 알고 대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던 거죠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생을 썼던 사람이 와이프가 데려온 아르바이트생 한 명 저희 매장 바로 뒤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학생 한 명 이렇게 제가 아르바이트생을 썼었습니다 벌써 그때가 4년 정도 5년 정도 지났네요 그 친구들도 지금도 연락을 하고 지내요 남자 한 명은 군대 갔다가 나와서 지금 휴가 나올 때마다 매장에 들려서 인사도 하고 와이프가 데려온 아르바이트생은 지금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같이 일적으로도 유동적으로 와이프랑 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손님으로도 자주 오고요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매출이 엄청나고 손님들이 매일같이 많이 오고 제가 손님을 더 이상 받지 말자고 얘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그런 시기가 힘든 반면에 또 오픈팔이 끝나고 매출이 확 떨어지니까 이거는 진짜 몸이 힘든 게 아니고 마음이 힘든 거예요 하루 종일 주방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는 일 없이 아르바이트생 하고 이제 그때는 와이프도 가게에 안 나와도 되죠 할 일이 없는데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책도 읽고 다른 가게도 찾아가 보고 이런 저런 관련 커뮤니티 다 돌아다니면서 레시피도 익히고 가게 운영 노하우라든지 원가 절감, 마진율 높이기, 부수적으로 나가는 틈새로 세어나가는 그런 돈들 아끼기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속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자리가 잡히죠 사실 매출이 엄청 갑자기 꼬꼬라 졌을 때는 아, 이래서 사람들이 망하는구나 이래서 큰 매장들은 직원을 많이 쓰다가 갑자기 매출이 떨어지면 망하기도 하고 임대료 감당이 안 돼서 문을 닫는구나 내 주변에 그렇게 닫는 가게들이 이렇게 해서 문을 닫았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그 뒤에는 사실 안정화된 단계에 접어들었죠 매출도 어느 정도 회복을 했고 저도 어느 정도 능수능란하게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쌓인 거죠 그런데 그런 시기가 꾸준히 지속되다 보면 좀 무려함이 느껴집니다 무려함 때문에 다른 것들이 자꾸 견눈질을 하게 돼요 다른 장사를 또 해보고 싶고 또 한 개 더 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드는 찰나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굉장히 재미있게 하고 있는데 장사가 지금은 어렵지 않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매출도 안정적이고 제가 어느 정도 장사에 대한 경험이 쌓여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겠죠 네, 이렇게 어려운 순간들이 그때그때그때그때마다 있었습니다 사실 한 순간도 어렵지 않은 그런 시기를 지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매번이 힘들었던 순간들이고 매번이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사실 장사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가 지나고 나면 평균적인 매출이 나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잘 돌아가는 우리 매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사는 힘들지만 재미있고 노하우와 경험이 쌓이다 보면 평생 장사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저도 앞으로는 계속 장사를 하겠죠 지금 하고 있는 장사를 평생 할지 아니면 지금 있는 장사 외에 또 다른 장사를 하게 될지 그게 뭐 요식업이든지 아니면 판매업이라든지 아니면 유통업이라든지 어쨌든 장사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있는 직업군을 제가 구해서 아마 일을 할 거예요 자영업이죠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자영업을 하다가 살면서 죽을 것 같아요 이제는 다른 대안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이 장사라는 것을 이미 좋아하게 돼 버렸고요 그래서 제가 장사하면서 이런 느꼈던 힘듦의 순간들을 여러분들도 아마 느꼈었고 앞으로도 느끼실 거고 지금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막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과 역경들은 다 지나고 나면 나에게 큰 도움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경험들이니까 너무 그 힘듦의 순간 고난의 순간 역경의 순간들이 있어서 좌절하지 마시고 꼭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보면 망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분들도 분명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나고 나서니까 그런 순간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껴서 아마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힘든 순간들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분명히 솟아날 구멍이 있으니까 꼭 이겨내셔서 성공 창업 성공 운영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장사 권프로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